안녕하세요. 마스케이빌입니다. 뮤직 클래스 찬스 라인의 오픈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작곡가 황찬희 씨가 기획한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황찬희 씨는 황스쿨의 교장으로 이런 닉네임으로 불리게 되면서 정말 많은 후배 뮤지션들과 함께하면서 양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아쉽지 않을 만큼 주변 작곡가들과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도 그 기회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찬스 라인을 통해서 황찬희 씨 그리고 킴 루츠 그리고 스위치와 함께 좋은 음악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퍼블리싱 소울프릭에서 여러분들 작곡가로 처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좋은 곡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찬스 라인을 통해서 꼭 멋진 작곡가로 데뷔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기대할게요. 찬스 라인 파이팅! 찬스 라인 파이팅! 찬스 라인이 감사합니다.